자 오늘의 준비물 첫 번째 고양이 발톱 자르는 가위 두번째 어때? 응? 애기가 거기 혼자 누워있으니까 잠이 안와? 아이고 세상에 알았다 재워줄게 기다려봤어 우리 재워줄게 이리와 아기 올라왔나? 올라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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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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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리야 지저리야 편하게 넣어서 고급하게 하소 멕땅 바다 이리 오나? 옳지 우리 침대에서 꼬퍼리 하자 컴온! 올라오쇼 아이고, 이쁘네, 서랍 옳취 다 올게 왜 꾹꾹이 좀 한 번 해봤어? 운동하고 왔더니 저 팔이 좀 뻐근하네 왜 꾹꾹이 한 번 해봤어? 오이야 내 사랑 아이고, 이뻐 아이고, 이뻐 편하게,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, 잘해 나 좀 뺏어 다 같이 늦은 그러나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겨드랑이 빵꾸 날 것 같아 애기 뭔가 잘못됐는데? 문제가 있어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어 아들 잠깐만 이 검열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? 안 되겠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애기 애기 손방망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어? 내 겨드랑이 빵꾸 지금 벌집 피자 됐어 지금 아이고 입맛 따시면 안 돼 그게 진짜 벌집 피자가 아니라 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아들 이리 와봐 너 안 되겠다 검열을 해야 되겠어 이리 와 가만히 있자 이 치키야 세상에 발톱 낀 거 봐 날카로운 거 봐 엄마마마마마 엄마마마 엄마마마 오야야야 야 일로와 일로와 야 눈치챘어 눈치챘어 호재이 일로와 너 발톱 깎아야 되겠다 일로와 발톱 깎자 우리 오늘의 준비물 첫 번째 고양이 발톱 자르는 가위 두 번째 반쪽 따로 짜라 아들 우리 발톱 잘라야 돼 나 겨드랑이 빵꾸 날 거 같거든 자, 발토를 보고 옳지 자, 우리 금방 자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, 프로페셔널 진짜, 금방 끝나 아니, 아니, 안 아파, 안 아파 야, 이 문제의 세 번째 발톱 아니, 안 아파, 안 아파 발톱 자르는 거 아니야, 발톱 하나만 아파 아이짜 금방 끝나 어, 야, 이 씨, 장난 아니야, 맹수발톱이야, 이거 지금 응? 이렇게 금방 하는 거야, 어? 이렇게 자라는 거야 에이, 잘한다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잘라봐 아이, 아이, 가만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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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만있어 신중하게 그렇지만 결단력이 있고 빠르게 진짜 끝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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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엄마 아이고, 잘했다, 세상에 아이고, 이뻐, 이쁜이, 세상에, 아이고, 이뻐, 세상에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, 우리 응? 잘 자, 어버 어어, 엉? 아이고, 잘했어 엉? 우리 애기에게 자유를 가라! 아이고, 이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머 안돼ㅋㅋㅋㅋㅋ 발톱 깎자마자 거기에 왜 그렇게 앉아있어? 어? 이렇게 보상해달라 그거야? 지금? 열심히 예쁘게 잘 깎았으니까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았다 알았다 여기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게 최고야 아이고 잘 씹어 아이고 아이고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씹어먹는 것 같은데?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귀여워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이뿐이 다 먹었어 아기 다 먹었어